근데 게임을 해볼 수 있나요? 어? 진짜요? 근데 뭐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알려드릴 수 있어요. 아, 알려주세요. 우리 게임 해보자. 뭔데요? 20초에 10바퀴 코끼리코를 돌고 둘씩 짝지어서 큰 하트 만들게요. 아, 그럼 했지! 뭐랬지. 많이 낮추신 거 아니에요, 지금? 한 번 해볼까? 한 번만 해볼게요, 한 번만. 그냥 한 번만 해봐요. 그냥 티아이만 해볼게요. 자, 여러분 번외 라운드입니다. 예전! 시작! 아, 벌 떨어졌어. 아, 벌 어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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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벌 어째! 아, 야, 우리 잘했네! 아, 벌 어째! 아, 벌 어째! 1년이 되서 드라냐고 지금! 잠깐만, 나 분명 여기까지 왔는데?! 근데 조금 이상해! 잠깐만, 근데 우리... 우리 원래 멤버가 4명이었나? 근데 2명이 없지! 나 진짜! 나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! 2명 없어요? 나 여기 아저씨도 앉았어요. 혜리언니 진짜 혜리언니 두살이야 지금 언니 진짜 포토젠이 꽝 여왕도 꽝 진짜 혜리언니 지금 혜리언니 두살이야 두살 그리고 렌즈모난 나밖에 없는 거 알죠? 나 모든 사진에 렌즈모어 있어 연예인이다, 연예인이다 진짜 포로 연예인 근데 저 진짜 이 사진 좀 보내주세요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인정언니 진짜 행복해요 우리 너무 잘 나왔어 나 진짜 채원이를 부르짖었어 채원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 진짜 걔나와 나는 거의 이상가도 성공한 것들 걔나와 개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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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팬이 진짜 감사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 이게 확실히 뛰어노니까 안녕하십니까